이번 주말까지는 장마전선이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도 하늘에는 종일 먹구름이 머물면서 평년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관북서쪽 해상에서는 9호 태풍 찬호미,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는 10호 태풍 림파가 북상 중인데요.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후반쯤 9호 태풍 찬호미, 제주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부적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남원의 아침 기온 19도, 안덕과 석의 20도, 낮 기온은 25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동부적은 평년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고요. 내일 아침 성판학의 기온 1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섬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날씨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